여기는 배러가 들어가 줘야 되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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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가의 예술의 고유한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고유한 어떠한 그러한 배치 구도라든가 그 예술과 특유의 어떠한 기법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후취수식을 들어갈 때는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야 영어에서 후취수식은 항상 우리는 그걸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해석을 할 뿐이지 후취수식을 하면서 그런데 얘가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이영식 동사겠고 얘는 주격보어 형용사가 돼야 되는 자리겠죠 생략되어 있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좀 해봐야 돼 아니면 그냥 앞에 있는 컨피규레이션스가 명사니까 명사수식 형용사라고 봐도 돼요 그 다음에 데이는 앞에 있는 사물을 나타내는 거죠 사물 그러니까 복수니까 데이 as they were 그 당시 그대로 라고 이제 약간 의역해석을 하기는 해야지 그 다음에 여기 인워드는 이거 부사예요 그러니까 룩 인워드 내부를 바라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룩은 일형식 동사 룩이 이영식이면은 뭐 뭐해 보이다지만 일형식일 때는 보다야 그 다음에 여기 프리드 이디가 들어가는 거는 사진, 술에 의해 사진에 의해 자유로워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디가 들어가야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디드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디를 붙여서 시제일치를 맞춰준 거예요 과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의 커즈는 이거는 명사야 하나의 이유 오형식 동사가 아니야 그래서 나오면서 이 전치사 of 무엇의 이유 그러니까 moving away from direct representation and reproduction 그래서 직접적인 여기서 직접적인은 있는 그대로 라는 뜻이죠 이 전치사의 목적으로 동명사가 온 거야 목적으로 동명사 그럼 앞에 있는 paintings는 뭐냐 이거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뭐던 거야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소유격 혹은 목적격으로 나타내고요 여기서는 소유격으로 나타낸네 자 그 다음에 이 투는 전치사 2가 되는 거야 해석이 뭐뭐 애야 그래서 그림에 챌린지가 챌린지였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저는 페인팅에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데니라는 비교급이 있기 때문에 데니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비교급이 들어가야 돼 뭐뭐 보다니까